음악 아! 5호 했는거에요? 5호 했는거에요? 어디 둘 다 있어? 3 4 1 2 3 4 2 2 Q.을때문에 4 2 3 3 4 1 2 3 이거 마지막 데뷔 저거는 감동이었는데 Q.이거는 우리로 Q.때문에 Q.때문에 여기도 나쁘진 않아요. 바닥은 여기가 더 낫긴하죠? 새삭장 여기도 바닥이 더... 이 정도면 뭐야? 사실 흙바닥이어도 되는데 저는 흙이어도 평지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. 거봐 내가 진정히 몸에 벗으러 가있고 말을 한다고. 너무 멋있는 데를 구해주셔가지고. 진짜 미국 같아. 약간 느낌이. 여기가 한 경우만 맞으면 되겠다. 그냥 한 번 더 해요. 몇 번 더 해야죠. 레츠고. 플레이어 한번 볼까요? 어떠세요? 멋있습니다. 자리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다른 사람도 어때요? 한 번만 더 하세요. 한 번만 더 하세요. 한 번만 더 하세요. 한 번만 더 하세요. 이즈. 빡세게 한 번만 더 하세요. 이즈. 약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. 네 이정걸로 쓰겠습니다. 150도 함께 해줄еее! 秦ира们 약간 오르치고 있어요. ano- 맞출게! 그Lucmmon hande! 그루기팜 entre- 구름이언이 포이이 화장실과 체크! 망 zoals 진짜 멋있게 나온다 진짜 멋있게 나온다 그럼 하나씩 제가 수거를 해 볼게요 태국 분들 좀 많이 보내주셨네 우리 중국 아가씨 분들도 보낸네 너무 고마워요 우리 아가씨들 던지를 열심히 빼 볼게요 한 바퀴를 더 돌려야 될 것 같아 모아 볼게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꽃다발은 팬분들이 보내주신 꽃 중에서 하나씩 한 송이씩 빼가지고 만든 두 번째 꽃입니다 직접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예스! 고생해서 다들 왔습니다 나 지금 그레이 형 작업실 곡 작업하러 왔어 음 없어 너무 좋아 회사 너무 좋아 너무 잘 챙겨주시고 다들 너무 좋아 알겠어 화이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2절 빨리 쓸 수 있어? 써보겠습니다 2 2 여기 또 1발 때 써야 돼 여기다 화음 쌓고 정리하고 하면 강 나옵니다 오케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렛츠고 그냥 5번 나가야 되나? 그냥 다 형만으로 해도 돼 사실 그 정도로 많이 해가지고 7곡 나오는데 거의 지금 7곡인가? 5번 나가야 돼 여기 뭐든 한 발 늦었던 하지 말고 네 뭐든지 한 발 늦었던 아 뭐든지 한 발 늦었던 내 눈엔 너만 보여 아이 저 다시 할게요 내 눈엔 너만 보여 신경 안 써 뭐든지 내 눈엔 너만 보여 신경 안 써 뭐든지 내 눈엔 너만 보여 내 눈엔 너만 보여 내 눈엔 숨길 수 없으니까 후회한 순간을 기억해 너는 마치 나의 데잡이 류가 조금 의미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류가 조금 의미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데자뷰 조금 아쉽다 다시 해볼게 좀 힘 있게 해도 될 것 같아 여기는 네 여기 화음 쌓을 거거든 할 수 있었다 아 너 너 너 너 너 너 너 하여 워 아 귀 노래 너무 좋아 버스 오 버스? 오케이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 이거만 잘하면 될 것 같아 약간 어로 힘들면 차라리 그럼 얘로 해 오 오케이 좋아 좋아 살짝 택을 줘야 돼 오 이거야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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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다 됐어 됐어 이거만 그거만 하자 어딜 가도 너만 보여 따라라라라라라라라 딱! 따라라라라라라라 말고 어딜 가도 너만 보여 어딜 가도 너만 보여 오케이 이걸로 그 밴딩 약간 너만 보여 어 어딜 가도 너만 보여 어딜 가도 너만 보여 어딜 가도 너만 보여 예 네 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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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좋습니다. 어떠세요? 좋아요. 좋아요. 트랙 수가 없어서 성의 없는 게 아니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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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고맙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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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번째 오리지널 아니면 이렇게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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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받아 가면 부족한 이 밤을 되돌려 놔줘, babe 넌 진정해 아낄 수 있어, 널 열린 자음을 갖다 내 맘이 있어라, 너네받아 렛츠고! 수고하셨습니다! 수고하셨습니다! We did it! 오늘 잘 부탁드려요, 저는. 해줘서 뭐 좋았죠, 저는. 아닙니다, 제가. 감사합니다. 괜찮다면 말 편하게 해도 되는데, 나중에라도. 편해질 때. 저 진짜로 욕 먹기를. 아니요, 아니요, 저희 아니에요. 그럼 그럴까? 그래, 좋아. 반가워. 친구야!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열심히 해야겠다.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? 아, 이거 인사 안 왔어요. 확실히 있어, 당연히. 비쎄요. 요즘에 진짜 춤추는 것보다 노래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. 그런 점 별로 많이 없었는데. 유겸 씨, 어떤가요? 개쩔어. 와우. 개쩔어. 와우. 와우. 자, 된다. 카메라. 여기. 온화. 자, 된다. 여기. 다. 네, 여기. 멋있다. 멋있는데. 끝이에요. 수고하셨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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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꿈으로 넘어가는 구멍을 찾아서 그냥 이 앞에 서 있네요. 진짜 기분이 이상해. 제가 어깨비가 내려올게요. 뭔가 진짜 기분이 이상해. 하나부터 열까지 미팅 다 들어가고 같이 준비하고 하니까 기분이 이상해. 솔직한 척 해놔주면 내 끝은 너라고 진짜 새로운 경우를 많이 하고 괜찮아요. 해피 커뷰 이런 느낌이에요. 제 친구거든요. 파이팅! 파이팅! 둘이 아예 제 머리를 잡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. 둘이 머리를 잡아 봐. 제가 이렇게 하니까 오 좋은데? 팍! 팍! 오케이! 오케이! 컷! 컷! 아 멋있네! 스케일이 정말 약간 프랜차이즈 때도 생각나는데 그때도 스케일 장난 아니라는 여기 바로 옆에인 것 같죠? 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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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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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또 처음 해보는데 뮤비 때 운전하는 게 처음인거 같아요 예수님 방금 시선 한 번 주시고요 박수 명배우다 명배우 대박 대박 나의 여유를 심었었나 안 돼요, 음주운전 안 돼요 원래는 산버릇이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온다 술 마실 때 그러면 장소가 어디든 춤을 정말 열심히 춰요 액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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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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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션 갑작 프로듀 프로듀 야 이거 진짜 미스기 같아 연하네 취미 프로듀 2시 4시 5시 4시 5시 4시 5시 5시 아 진짜요? 한 번 치시래 수고하셨습니다! 이뤄야 된다고? 미치겠네? 지금은 제일 힘들어 은일에게 총 쏴! 말로 타고! 파이팅! 형 파이팅! 형 파이팅! 오케이 컷! 됐다! 감사합니다! 웬인의 입구가 진짜 일부러 막 손도 막 이렇게 떨었거든요 최고 최고! 최고 최고! 최고 최고! 최고 최고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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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를 보내는 야바이트 모드폰 최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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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 최 2번! 2번! 완문! 액션! 액션! 고맙습니다! 고맙습니다! 액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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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션!